모두들 털하입니다 그러면 취향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요 또 하나의 킹받는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한 번 천천히 봅시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킹받으시라고 이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디지털 조선일보 정말로 디지털 조선일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래요 디지털일 수도 있죠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내 취향과 호불호가 뚜렷한 분야 이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약간 킹받아 네 해주세요 뭘 봤네 취향과 호불호가 뚜렷한 분야에서 돈을 쓰는 방법 그리고 영화 영화 노래 노래 대중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영화랑 음악은 대중문화잖아요 대중문화가 취향의 영역에서 되게 깊게 들어와 있고 퍼센테이지에서 되게 높습니다 45% 80% 심지어 존중입니다 취향해 주시죠 이게 밈이 될 정도면 모두가 하는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93% 상식이죠 거의 타인의 취향을 나는 존중하는 편이다 89% 이게 트렌드다 82% 이미 3년 전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네 상식이죠 이거는 약간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조금 만화로 넘어오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중매체를 얘기할 때 만화랑 게임이랑 이런 것들이 서브컬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저는 여기에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애정 기반 문화에요 네 BTS를 모델로 한 차코 웹툰 독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BTS 팬들을 위해 만들었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이 게임 아세요? 저는 이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플레이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애정을 이 캐릭터들에 대한 애정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끌어올려요 음 그 김 실장님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네 나왔던 얘기가 처음에 어 못 보겠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김 실장님이 네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힘내 달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되죠 7시간 뒤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고작 7시간 반나절 만에 이거 못 보겠다라고 말했던 분이 같이 방송에 따라가면서 응원하면서 심지어 풍월리 형님은 우마뼈의 노래를 따라 하셨어요 춤추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 야 이거 뭐냐 라고 하셨던 분이 처음에는? 네 애정기반 문화인 거에요 애정을 가지고 쭉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애정을 장착시키는 순간 나는 이것과 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냐 고인물들이다 저 같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저런 게 1등을 하지 왜 저런 만화만 요즘에 보냐 볼 게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약간 고여계신 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취향이 되게 확고하게 만들어지시고 내가 애정을 붙이고 있는 분야가 너무 확고하신 분들 1등하는 작품들을 보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봤던 거거든 이게 고인물 비즈니스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충분히 많이 즐겼고 충분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은 상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실망도 그만큼 기대만큼 커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고인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뭐야? 잠깐만 조선일보에서 공동도서관에 흥미 위주의 책들이 많다 통석소설이 많다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이거? 이게 99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1930년대예요 1936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통석소설에 대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 애한테 가서 너는 왜 책을 읽다가 마니? 통석소설 집을 사줬는데 그걸 읽다가 만 거예요 애가 너는 왜 읽다가 마니? 라고 했더니 이 통석소설이라는 것이 다 읽어보니까 다 똑같더라 애도 그런다 라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이에요 고인물들의 불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뭐가 또 당연해져야 될까요?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저런 작품 통석적 작품 대중적 작품 이런 작품들은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역할을 해요 또 1위 작품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간다 그랬잖아요 일단 내 취향이 없이 일단 판에 들어왔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재밌는 거겠지? 하고 보시는 분들이 1위를 다시 만들죠 그게 중요한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저 작품 내 취향은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이 킹가짜근 킹가채너로 작품 칸깃짝은 뭐죠? 칸깃짝은 저 아래에 있고 이런 분들만 남아계시면 웹툰 다 죽는 겁니다 나 웹툰 위에 요즘 인기를 하는데 볼까?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많이 보는데 저 위에 있는 칸깃짝 말고 그냥 가짜 을 봤어 그 사람들이 들어온 덕분에 뭔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 여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작품들이거든요 세월의 돌 제가 태어나서 이분 배워서 보시네 취향 멋지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던 판타지 소설이에요 밤을 새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룬웨이 아이들 시리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라자 이거는 제가 보다가 처음으로 깔깔거리면서 웃은 판타지 소설이에요 칸깃짝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작품들이 당시에는 문학 아닌 평가를 받았어요 드래곤라자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모든 판타지 소설들 다 욕먹었죠 그 당시에 맞아요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맞아요 그때 망쳐진 아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램덩크 당시에 학원폭력물 문제다고 하면서 슬램덩크가 나왔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저것 때문에 망쳐졌다면 지구는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슬램덩크를 보고서 만화를 시작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만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 형이 제 손에 쥐어줬던 첫 만화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뉴비로 들어왔어요 30년째 고여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서 불만에 갈릴 수 있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 지금 유행하는 작품 내 취향은 아니지만 제 취향은 이렇게 형성되었어요 이렇게 형성된 취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 취향이 아닌 작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작품들이 순위가 높을 수 있지만 그걸 보시는 분들을 욕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귀한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럼 독자를 쫓는 거 새로운 독자들 많이 유입시키는 자극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좋냐 그건 또 아니죠 작가 입장에서 저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몇몇 작품들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들과 많이 떨어져 있어 난 저런 걸 할 수 없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해 무조건 저거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옐로우키드가 연재됐던 뉴욕저널과 월드신문 맞아요 이 두 곳의 사파들입니다 그래서 황색 저널리즘 황색 언론이라는 말을 만들어진 게 옐로우키드 때문이에요 옐로우니까 서로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랬죠 그리고 이 그림은 누가 보면 노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누가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고개를 넘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쫓아가기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취향을 새로 개발할 가능성은 있는 사람들이지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따른 작품 이건 저의 취향입니다 저의 취향에 반영된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삼국제톡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조석 작가님의 신작이죠 죄송한데 주인공이세요? 라는 이 작품은 적벽 64호입니다 삼국제톡에 33컷을 다 이어붙였어요 근데 컷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면 파노라마로 되어 있으면 원래 시간 흐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커튼에선 그게 되더라고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저의 커튼이 되면 가능한 겁니다 조석 작가의 이 작품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거 다 섞었어요 학원 액션물, 회빙환, 로맨스, 하이틴 로맨스 다 섞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개그마나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가 하는 일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평론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나는 그런 걸 보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평론가와 독자를 겸하는 이재민님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 말이 취향이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공감하고 일단 근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지? 시원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기다를 주는 건 저는 대부분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되도록이면 사기다 안 드리려고 저 사기다 중독인데 그럼 플랫폼은 또 뭐하고 있냐 웹툰 작가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앞에 본대로 새로운 거 보여주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장르들 다 섞어가지고 자기 작품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작가들은 플랫폼은 뭘 하고 있냐 플랫폼은 취향을 더 세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 전에 네이버 웹툰 앱에 생긴 거예요 해시태그가 생겼습니다 요즘 뭐 태그까지 많이 하니까 그리고 AI가 아직 추천해주는 이런 것도 이미 오래됐죠 그리고 이건 카카오 웹툰에서 맨날 내려가면 이게 나옵니다 이 작품과 유사한 작품들에서 네가 본 이 작품이 네 취향에 기반이 되어 있다면 이 작품들을 좋아할지도 몰라 라고 띄워주는 거예요 이걸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취향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들을 플랫폼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작가들도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독자들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민님의 본론은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요즘 독자들은 요즘 작품들은 별로야 별거 아닌 것 같아 재미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게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웹툰 볼 거 없는데요 솔직히 다 비슷한데요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게 왜 나오는지도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하고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이 주는 도움은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다르잖아요 또 그렇게 봐야 하는 게 직업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작품이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내는 게 직업인 입장에서 이거 그렇게 이제 별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쉬운 거잖아요 제가 지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쉬운 거는 좀 재미없으니까 어렵게 들어가서 이게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트라이 트라이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실제로 게임을 하면요 고인물들이 가득한 게임을 하잖아요 뉴비가 들어가면 모두가 달려옵니다 그렇죠 야 얼마만에 뉴비냐 그러면서 뭘 하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너 지금 하는 그 미션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진짜 게임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나를 고렙주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퍼주고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권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독 애정기반의 어떤 시장에서는 아 또 또 쫄해봤네 뉴비 왔네 저런 거나 보고 있네 야 그런 거는 만화 아니거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뉴비들이 안 남죠 도망가죠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SF 장르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아 저도요 어디 가서 아는 척을 못해요 응 아는 척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SF 아는 척을 못해요 어 큰일납니다 네 그거 했다가 어떤 어떤 불상가가 있을지 몰라서 뼈도 못 줄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나는 원하는 적이 없는데 108계단 같은 스테이지가 펼쳐지면서 다음은 우리다 다음은 우리를 이겨보시지 이렇게 되거든요 사슬라세 제니가 갑자기 등장해서 사슬라세 제니 나를 갈기갈기 그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누구나 그런 공포를 느낍니다 저는 와인 쪽 가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가면 항상 그렇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 당했던 트라우마인 거예요 이게 어 내가 처음 음악 했을 때 야 너 그런 건 락이 아니야 처음 내가 밴드 했을 때 너 그런 건 밴드 음악이 아니야 내가 뭘 말하면 그런 건 음악이 아니야 그건 진정한 땡땡땡이 아니지 진정한 그러니까 초반 신인 작가 때 웹툰 작가들끼리 술을 먹으면 거의 항상 거의 항상 술자리에서는 싸움이 났습니다 왜냐면 그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금기어를 말하거든요 야 그건 작품이 아니지 그 순간에 이제 어 라운드 원 파이트 그 사람은 작가가 아니지 그 둘 중에 하나 금기어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술 먹으면 왜냐면 신인 작가들만 모여있으면 반드시 벌어져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아직 작가로서 충분히 서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작가가 맞나? 내가 만든 게 작품이 맞나?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은 작품이나 내가 인정하지 않은 작가가 어딘가에서 인정을 받으면 저게 작품이고 저게 작가라면 나는 아니잖아 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인 작가 술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 진정한 땡땡땡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그냥 하는 거지 열심히 만든 작품인 걸 다들 아시니까 즐긴 건 즐기시고 나의 취향이 아니면 이거 정말 취향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애정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뭔가 진정한 작품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작품 봤으면 좋겠다 어 중요한 얘기 많이 했네요 오늘은 저의 경우 얘기를 해보자면 독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 저는 항상 보면서 그냥 듣습니다 작가님들이 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용기가 필요한 얘기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걸 감지할 때가 있냐면 저런 작품이 왜 이리 하지가 진짜 그분의 본질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만든 작품이 이거밖에 안 되지 반대로 왜 내가 존경하는 저작가의 작품이 순위가 이렇게 중간이지 아래지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조심스럽게 친해지고 나면 어떤 걸 권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작가님들 중에서 왜 내 작품은 1등을 못할까 왜 내 작품은 순위가 20몇일까 30몇일까 40몇일까 왜 내가 존경하는 저작가의 작품은 낮을까 이걸 고민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차트의 허상 순위의 허상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어떤 모 작품의 실제 조회수를 제가 알게 된 적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굉장히 멋진 작품이었고 주변에 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다 의문이었고 본인이 약간 지쳐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작품의 주간 조회수가 30만회였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린 만화를 30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봤더니 아 이게 상대적으로 몇 위를 하고 쟤보다 못하고 이런 종류의 개념에서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30만 명이면 어느 정도지? 30만 명이야? 잠깐만 이게 30만 명이 안 됩니다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뭐야? 저거는 10만 명도 안 돼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한 4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내 만화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순위가 낮다는 것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플랫폼이 좀 더 작은 곳이면 당연히 순위가 낮으면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 5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대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2만 명이 내 만화를 본다고?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이 순위나 이런 것의 허상에서 약간 한 발짝 나오기 위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라는 걸 권유해보곤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